미디어유스 강지윤 기자, 국제정세, 인터내셔널 어페어즈, 랑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경제문화 및 사회 등의 동향을 일컫는다. 아울러 국제관계, 인터내셔널 럴레이션즈, 랑 정치학의 일부분으로 국가 간 외교 및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학문을 칭한다. 사실 국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시점은 오래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관계학은 일부 사람들에게 생소한 학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대중교통 및 인프라가 활성화됨에 따라 20세기부터 재화와 서비스 등의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세계화는 국가 간의 장벽을 낮추며, 한 국 간의 사건은 다른 국가의 경제 및 사회에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구촌, 지구촌 글로벌 빌러지의 도례를 이야기했다. 전반적으로 국제성세와 이를 공부할 수 있는 국제관계학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국가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중요성은 세 가지로 기술될 수 있다. 첫 번째 국가의 경제는 세계 경제의 영향을 불가피하게 받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시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의 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사건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내 무역 시장의 원활한 수출입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원유를 포함한 국내 물가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설령 무역의 존도가 높지 않은 국가라 할지라도 기타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국가 경제는 세계 경제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세계 경제의 주축인 미국 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발생 및 심각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일 수 있다. 두 번째 국가는 국제 정세를 면밀히 분석함으로 인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국가는 세계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틈새시장, 니치마컷을 공략하거나 변화의 추세, 트렌드를 국내 산업에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대표적인 예시는 맥도날드, 먹다놀드의 습가 될 수 있다.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맥도날드를 찾아볼 수 있으며 맥도날드가 지닌 기업같이 코퍼럭 밸류와 매출, 레버누은 어느 기업과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다. 맥도날드 매장이 전세계 각국에 설립됨에 따라 빅맥지수, 비그맥 인덱스 또한 탄생하게 되었다. 빅맥지수란 맥도날드 상품 중 하나인 빅맥의 가격을 기준으로 국가의 상대적 물가 수준과 통화 가치를 비교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처럼 국가는 국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더 나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세번째 개인은 국제관계학, 국제관계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으며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국제관계학은 국제정치사회법 외교 등 여러 분열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국제관계학은 개인에게 폭넓은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를 공부하는 것은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대한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궁극적으로 개인은 국제관계에 대한 여러 사례를 집중연구, 케이스 스터디, 함을 통해서 폭넓은 시야와 통찰력을 지닐 수 있다. 지금까지 기술된 바와 같이 세계화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만연하는 현재 각국 내의 사건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세계경제와 문화 및 사회는 상호 보완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나아가 우리는 일상에서 국제정세와 관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렇기에 국제정세의 파악과 국제관계의 분석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판단될 수 있다.